diferentes ations And or 大家 在 我 不要 我 去 我 我 是 我 我 真的 我 我 是 我 我是 我 我 我 노래는 즉석 개사에서 입힌 거 아니야? 노래는 즉석 개사에서 입힌 거 아니야? 노래는 즉석 개사에서 입힌 거 아니야? 좋아요! 두 번 더 해야 되세요? 그래요? 네 파이팅 포옹이 영웅 파이팅 비하인드 All the dance I'm letting you do You, you, hey I don't love, I don't love 누가 눈 감기 한 빨리 하는지 택배 가는데 저거는 비하인드로 이녀 자는 것 좀 보다 지금 도시 50분이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시간 남았기 때문에 마이크 차를 꼭 입고 있습니다 오늘 안 부었나요? 되게 잘 나왔어요 사실 부었어요 네 생각나는 봤을 때 아 너무 좋았다 난 안 부었대 감사합니다 I don't love I don't love I need love I need love All the things you want me to do You, you, hey I don't love, I don't love I don't love I don't love I don't love I'm so happy I don't love You, hey I don't love I don't love 아 왜 나와 여러분들 드디어 비욘드 콘서트 10분이 남았습니다. 정말 콘서트가 최초로 하고 처음 시도해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리허설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노래를 했는데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팬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뵐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비욘드 콘서트에서 영상통화라는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죠. 무려 콘서트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한다는 게 정말 비욘드 콘서트 자체가 되게 최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팬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아 좋았다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저희 비욘드 라이브 콘서트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. 진심 떨려.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너도 소리 딱 맞네. 방금 물 마셨어. 그래? 그래. 오히려 너무 깊은 거 같은데. 아 그래? 왜 깊어요? 연습을 많이 안 하셔서 떨리는 거예요. 그래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요. 연습을 안 해도 잘하는 우리 런지니의 실력 한 번 봐주세요. 그래. 모탑이야 진짜. 어머나. 아니 너무 안 들었나요. 나 진짜 스킬을 왜 이렇게 했어여. 봤잖아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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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이따 보자. 네 감사합니다. 한번 갈 수 있도록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! 지성이 가. 두 번 할게요. 세 번 할게요. 아 세 번? 아 세 번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여길 잘하라! 하나 둘 셋. 저에게 세. 안녕하세요. ICD입니다. 와우! 와우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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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4,3,2,1 Stop! Y Ō 네! 예! There you go! Yeah! it is Thank you 아아 we are 넌 내 곁을 똥실도다니고 잡힐 듯 잡히 사랑하는 신즈니 우리 다시 만나자 한 번 하고 끝난 게 너무 아쉽네요 한 세 번, 네 번 정도 하고 싶은데 되게 신기한 느낌 약간 엠돌핀이나 아레날린이나 그런 소름 돋는 그런 짜릿함과 왠지 모르지 않은 그 코어가 예찬 어디 있어? 네요 좀 팬분들 같이 했으면 좀 더 재밌고 좀 더 신나게 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솔직히 무대, 무대도 다 뭐 저희가 한다고 했던 것들이니까 다 좋았는데 오히려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팬분들 한 명 한 명 화상, 화상 될 것 같아요 영상통화 같은 거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은근 되게 잘 보여가지고 너무 웃기고 역시 했어요 그냥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 잘 응원해주셔서 재밌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 없이 끝났습니다 된장랑! 또 엔코! 그냥 한 번, 다 한 번 그 직구 해체기 가! 직구 해체기들 한 번 별 무서울까지 맞아 이런 느낌 오오오오오 잘했어 얘들아 여러분도 알겠는데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Go1NTD 감사합니다 한국국수TV